Oh, bitch, everybod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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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릴 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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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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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do it 오늘은 가뭄 뭔가 될 것 같아 급상된 기분에 좀 찾지 말할게 오늘 중결은 안 됐어 오늘 하루만 출발 가면 돼, go, yeah 이제 지나가 봐, 지나는 이걸, break up 어린 날 가리지면, all right, that's fine Time to stick it with me, oh 정신없는 거 shout out my HELP 곧 이 날아 오세요 o 다시 내 nas이 숨을 번째 희아하시고 дела down myセリモ理 Ah, no, my upset body Ah, no, my upset body ían어ful 지금 그런 않드릴 게 오늘은 계속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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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calendar 이 노래는 거의 아시카가 이 노래는 뭐하나? 이 노래는 왜 그래? 이 노래는 왜 그래? 이 노래는 왜 그래? 이 노래는 왜 그래? 한자해요 천하님과 방향 오늘 하람 생겨내요 다시 새년을 꿇어 말리지마 Bounce and party I'm not about I'm not about Bounce and party 위험하고 위치해 널 아닌 세일인 것 처럼 원할수록 그냥 달려왔잖아요 오늘 하루만은 내려놔요 거쳐마요 오늘이 신하면 아무도 싸우면 신경 쓰지 마요 오늘이 신경 쓰지 마요 스크린! 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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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자 1, 2, 3 또 튜체어 브릭슨 빅스톱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빅스터입니다 질즈라스트 빅스테 프리비엣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빅스터의 리더 필룡입니다 질즈라스트 빅스테 안녕하세요 빅스터 메인보컬 레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즈라스트 빅스테 네 안녕하세요 빅스테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Russia 네 안녕하세요 빅스테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뭐 계속 한국말로 얘기되나요? 많이 필요한데요 종교를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한국말로 얘기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해주시고 종교를 해주시나요? 네 해주시고 종교를 해주시나요? 그럼 송영씨와 주대씨가 마이크를 치손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브라이 익스테이기 미크로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첫 곡 했는데 어떠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사실 앞에 커버댄스 하시는 분들 보면서 앞에서 커버 하시는 분들 보면서 반응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백집사님은 괜히 우리 무대 때 식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네 실제로 저희 우리 무대 때 식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사실 저희 너무 잘 반응이 되었는데 저희는 너무 많이 переживали 다른 루스피에 따라서 함께할 수 있는 루스피에 우리 루스피에 따라서 뭐 식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루스태이다 루스태이다 네 네 근데 사실 곡을 저희가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얘기로라도 좀 많이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러시아 본 지 3일째 잖아요. 3일째죠. 저희는 러시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좋았던 거 러시아 좋은 점 얘기해볼게요. 좋았던 거? 제가 러시아까지 만나면 또 남파드라요. 저는... 어제는 얘기했지만 샤슬릭 샤슬릭 복스나 복스나 샤슬릭 복스나 저는... 일단... 다들 너무... 미남 미녀예요. 진짜. 샤슬릭 복스나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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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들이 너무 좋네요 러시아 한국은 빌딩 등, pequor 건물들 러시아는 옛날 건물도 많고 그런게 너무 좋아서 그러면 이제 다음 annually 가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보는데 이제 우리 여성 팬분들의 화두가 너무 좋아요 아아 도 следующего номера 사실 제가 원하는 게 그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행복해 근데 근데 아까도 봤지만 우리 방탄소년단 BTS를 커버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러시아 남성팬도 우리가 유옥하고 가죠 아아 아아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어 어어 아 그런데 아 여기까지 왔는데 남성팬분들의 마음도 사고 싶다 사실은 우리 방탄소년단 러시아 남성팬분들에게 선수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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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여기 남자분들만 소리 한번 질어주세요 선수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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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번 더 불러요 좋아요! 그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가볼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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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